아산시가 코로나19 소아 확진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 2곳을 확보했습니다. 이에 따라 2곳의 전담병원에서 소아용 병상 65개가 확보된 가운데 사전 예약제를 도입해 대면 진료를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치료 대상은 6개월 이상 11세 이하 소아 환자로 입원 치료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. 소아 확진자의 경우 의사소통이 쉽지 않아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전담병원 운영으로 의료 환경이 크게 개선됐습니다. 기상캐스터